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는 말이 실체가 됨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통성경 렉처루코스를 소개합니다. 통성경 렉처루코스는 그동안 파편적으로 알고 있던 성경의 진리를 통으로 보기하는 눈을 열어줄 것입니다. 이 렉처루코스에 참여하는 순간 성경을 보는 눈이 새롭게 열리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렉처루코스에 초대합니다. 저는 조병허 박사님을 만나면서 가장 축복을 받은 목사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병허 박사님을 만난 이후로 성경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고 성경이 열려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병허 박사님을 통해서 성경의 본 시각이 열려지게 되고 성경을 통으로 정리하되어서 성경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는 그런 목사가 됐습니다. 조병허 목사님을 만난 게 인생의 축복입니다. 제 군목회 가운데 정말 전환의 계기, 카이로스의 계기는 조병허 박사님과 렉처루코스 과정에서 만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행복한 목회 시작하고 있고 평생을 통해 성경 한 곳으로 충분한 그 목회의 꿈을 같이 꾸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 같이 동참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한 그런 복된 목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교회를 있게 하고 또한 교회를 세우게 하며 심진 교회를 개척하기에 오직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라는 통성경 이 통성경을 사랑하는 민족의 목회자들에게 새술과 새 부대로 담아주게 될 렉처로 귀한 과정으로 자신있고 또 확실하게 소개하며 초대합니다. 새로운 지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목회하는 것은 목회자에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저는 동동원의 렉처로 코스가 이 기쁨을 여러분에게 선물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전체 성경을 오직 성경으로 만들 수 있는 강력하고 실제적인 툴을 이번 렉처로 코스에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제 인생이 바뀌었다면 조병허 박사님을 통해서 제 목회가 바뀌었습니다. 복사라면 어떤 사약을 하든 성경과 설교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렉처로 코스는 이런 목회자들의 고민을 해결해 줄 것입니다. 또한 렉처로 코스의 최대 수혜자는 목사 자신이지만 또한 목회자의 자녀이기도 합니다. 렉처로 코스를 통해서 패밀리 바이블 스쿨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에게 자신있게 렉처로 코스를 추천합니다. 와우! 감탄사를 연발하게 하는 통성경 렉처로 코스를 경험하면서 성경 한 번이면 충분하다는 말이 구호가 아닌 정말 성경 한 번이면 충분한 것을 느끼며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교인들과 한절 한절 단편적으로 알고 있었던 성경을 통으로 함께 알아가면서 성경의 수준들이 거룩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함께 갑시다. 통성경 렉처로 코스에 초대합니다. 저는 성경통도원에서 통성경학교 렉처로 코스를 수료한 이후에 성경 한 번이면 충분하다는 학신과 함께 성도들에게 성경 한 번 제대로 주고 싶다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목회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통성경 한 이후에 비로소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어 내 입의 꼴보다 더 단아이다 하는 10편 기자의 고백을 매일 생활 속에서 체험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통성경 하면 기도 충만, 성령 충만, 선교 충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렉처로 코스를 하면서 목회자의 최고 무기인 이 성경을 몇 개의 나무보다는 전체 숲으로 성경을 통으로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목회자인 제가 먼저 성경통독을 하면서 성경 한 권으로 살아보려고 눈물로 눈물로 몸부림을 했던 것입니다. 렉처로 가정은 모든 설교자와 성경 교사가 오르고 넘어야 할 두 개의 큰 산을 만나게 합니다. 하나는 통성경 박사 조병호 목사님이시고 또 하나는 성경 한 권을 흥미롭게 담은 내용입니다. 온맘 다해 이 과정에 초대합니다. 최상력은 생활이 아니다. 성경은 집중한 기회를 한 권으로 신경은 집중한 경향으로 운을 흥미롭게 담은 내용입니다. 전체 근처에 절차는 렉처로 가정의 정책에 연결하여 성경은 집중한 경향으로 이중에서 전부 연결하여 부터가를 운을 흥미롭게 담은 내용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